13기의 히어로 선혜영 사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13기 선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국된 미래의 지식 교육은 노래 지도가 13기 MT에 와주신 교수님이 12기 선배님, 11기 선배님, 15기 선배님, 1기서부터 12기 선배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13기 회장님을 대신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야, 아니, 오늘 보니까 비주얼만 봐도 오늘 무대가 얼마큼 훅훅 달아오를 건지를 가라이 기침답게 합니다. 어찌까지 준비, 바쁜 와중에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결론보다도 사실 과정이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느낌과 배움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목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선배님들 잠깐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선배님들. 자, 얼른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원 경계. 박수! 박수! 양이 좋아, 박수! 자, 뭔가로 그때는 약간 미치면 재미있는데 더 미치면 더 재미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미쳐버려가지고 병원까지 미쳐가지고 오늘 병원을 핫 드시는 방으로 보면서 목구만 계세요. 인사말을 좀 간략하게 저 마음 받으면 잠깐 들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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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묵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노래 지도가 13기 회장 최미란입니다. 환영해주세요. 환영해주세요. 박수! 박미영 주임 교수님! 한경아 교수님! 전지현 교수님! 이선현 교수님! 아무쪼록 오늘 말씀 즐기시고 끝까지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손님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영태. 그렇죠? 평생 잊혀지지 않는 환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신나게 놀아 봅시다. 이 자리에 가면 순환이 우리가 꼬치게 놀자에 흥미나면 춤을 추시고 찡하시면 울어주시고 신나게 한판 놀아 봅시다.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국내 최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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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해가 내 우월이 영주가 센가 사실이 없대요 내 마슴 막 내 뱀고니 아아, 아아 나이가라 어이구 왜그러 가아 왜그러 가아 왜그러 가아 왜그러 가아 한번инг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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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차 1, 2, 3, 4 1, 2, 3, 4 2, 3, 4 2, 3, 4 3, 4 2, 3, 4 3, 4 3, 4 3, 4 3, 4 3, 4 3, 4 4, 5 4, 5 4, 5 4, 5 4, 5 4, 5 4, 5 5 6 5 5 5 6 6 7 7 8 8 9 9 10 10 10 10 11 11 12 12 13 14 14 14 15 15 15 15 16 18 18 19 20 18 15 15 15 15 15 16 16 16 이가 와도 좋아, 언니와도 좋아, 아랫부분도 좋아, 좋아좋아 당신이 좋아 지구야, 우리 웅장에 가는 고픽은, 컴백을 하세요 가끈게, 안 깨닫아 너, 좀 다는 당신이 이가 이는 좀 괴롭지 않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너로 믿어 정말 저지 우리야 아무도 안 볼 순 없어 너와 나는 분명 이 거야 아무도 안 볼 순 없어 너와 나는 분명 이 결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